노드JS로 만든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되었을 때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다시 켜주는 힐러가 있다면 얼마나 안심될까요? 소스코드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껐다가 켜주는 조수가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CPU 코어의 숫자만큼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사용자의 동시 요청을 왔을 때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를까요? 지금부터 이런 환상적인 일을 해주는 프로세스 관리자인 PM2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노드JS로 만들어진 앱들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PM2를 다루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드JS를 전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노드JS 기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것이 PM2의 홈페이지인데요 PM2 홈페이지에는 PM2를 프로세스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메모리에 올라가 있으면 걔를 프로세스라고 해요 즉 동작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노드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PM2를 설치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해볼까요? npm install pm2-g는 글로벌하게 설치를 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좀 보자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앱은 아주 간단한 웹서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앱을 실행을 시키면 3000번 포트에서 저 웹서버가 리스닝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 있는 i의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고 다시요 콘솔에 출력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에게 그 i 값을 전송해 준 다음에 i 값을 일식 증가시키는 앱이에요 이 앱을 우선 실행을 시켜봅시다 node.app.js로 실행을 시키고요 localhost에 300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접속할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죠 누구 때문이에요? 이 코드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출력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 때문이죠 근데 숫자가 2씩 올라가는 것은 접속할 때마다 안타깝게도 pavicon.ico라는 파일도 요청하기 때문인데 그거는 무시하자고요 우리가 PM툴을 사용했을 때의 첫 번째 효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HTOP라고 하는 툴인데요 저의 컴퓨터의 상황을 보고 컴퓨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툴입니다 저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검색을 통해서 지금 실행한 앱.js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3728번이라는 아이디로 실행되고 있거든요 저걸 제가 꺼보겠습니다 샌드를 누르면 꺼졌어요 즉,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고 있는데 걔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PM툴을 이용하면 그 프로세스를 관찰하고 있다가 그 프로세스가 꺼지면 자동으로 PM툴가 걔를 켜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PM툴의 첫 번째 효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세스를 만들어 봅시다 PM툴에그젬플 쓰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만한 명령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명령이 저거예요 PM툴 스타트 앱.js 저 뒤에 있는 네임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다시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즉 우리가 뭘 한 거냐면 PM툴을 이용해서 앱.js라는 이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속을 해볼까요? 접속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프로세스가 꺼졌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으로서 PM툴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서치를 한번 해볼까요? 검색으로 들어가서 앱.js라고 했을 때 5015번 프로세스가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저 프로세스를 한번 꺼볼게요 kill, send,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치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가 있고 번호가 바뀌었죠 즉, 프로세스가 꺼졌다가 새로운 프로세스가 PM2에서 다시 켜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PM2의 현재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고 싶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명령어 중에서 PM2LS 리스트의 약자겠죠 LS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을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상태이기 때문에 잘 동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PM2의 첫 번째 효용인 말하자면 힐러 힐러가 게임에서 캐릭터를 살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PM2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PM2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키는 법을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멈추는 법 다시 시작하는 법 그리고 삭제하는 법을 살펴보자고요 PM2 위쪽에 보시면 스탑, 스타트, 리스타트가 있거든요 PM2라고 하고 여기 있는 이 프로세스를 제가 스탑하고 싶다 그러면 스탑이라고 하고요 엔터를 쳐보면 스탑 뒤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 아이디는 이 프로세스의 고유한 식별자인 아이디예요 그럼 제가 이거를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프로세스가 스탑이 될 거고요 또는 여기 name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있는 이 이름을 적어도 스탑이 될 거예요 또는 all이라고 하면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스탑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킬 때는 PM2, 스타트, 그리고 0이라고 하면 0번째 프로세스가 다시 켜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아예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PM2, delete, 그리고 0번을 하면 이 0번째 프로세스가 삭제가 됩니다 PM2, ls를 해보면 삭제됐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도 리스트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뭘 한 거예요? PM2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 켜고 끄는 법, 그리고 삭제하는 법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PM2의 사용자가 되신 겁니다 일단 축하드려요 PM2가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app.js를 한번 node.js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에 제가 여기다가 high, 더하기 라는 내용을 수정했어요 즉 파일을 바꿨죠 근데 파일을 바꾼다고 그 파일이 실행돼서 메모리 상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세스를 껐다가 프로세스를 다시 켜주는 작업을 해야지만 high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별 문제는 없는데 개발할 땐 이게 엄청 불편해요 이럴 때에 우리의 코드를 째려보고 있다가 코드가 수정됐을 때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껐다 켜주는 조수가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걸 해보자구요 일단 끄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pm2.start.app.js를 할 때 뒤에다가 watch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pm2가 app.js라는 코드를 째려보고 있다가 수정되면 프로세스를 껐다 켜줘요 자 볼까요 여기 high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껐다 켰다면 저기 high가 없어져야겠죠 리로드 한번 해봅시다 없어졌어요 즉, watch를 통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여러분의 그 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pm2가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앱을 개발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콘솔을 출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콘솔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기 마련인데 pm2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실행을 시켜도 화면에 콘솔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는 pm2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 중에 log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들의 로그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모아서 보여줍니다 자 제가 실행을 시켜 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를 수정을 했다 그러면 저장을 했을 때 리로드 되었다라는 사실도 우리한테 알려 주는 거예요 즉, log를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자동 재실행과 log를 출력하는 걸 한 방에 하면 더 편리하겠죠 자 그걸 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실행 중인 pm2를 삭제를 합시다 웃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지울 안 되시죠 자 pm2를 실행할 때 pm2-dev라는 게 있어요 dev-app.js라고 하게 되면 앱.js라는 저 프로그램을 동시에 로그까지 화면을 찍어줍니다 그럼 제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로그가 화면에 출력되고요 Ctrl-Alphabet-C를 누르면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꺼지기 때문에 아주 쉽게 프로세스를 끌 수가 있는 거죠 즉, 개발할 때는 이게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pm2가 사랑받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냐면 노드.js은 기본적으로 싱글 스레드로 동작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스레드가 16개를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싱글 스레드로 동작한다는 건 저 16개를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쓴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뭐 운영체제가 튜닝을 하기 때문에 하나만 쓰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즉, 16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컴퓨터 환경인데 그 중에 하나만 쓴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6개의 프로세스를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가지 이유로 pm2가 그걸 대신해줘요 그게 뭐냐 pm2의 클러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그것을 대신해줍니다 pm2, delete, all 해서 모든 프로세스를 일단 꺼주시고요 pm2에게 start를 시키는데 app.js에 대한 start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minus i라고 하고 max라고 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때 스레드의 숫자만큼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라는 뜻입니다 실행을 했더니 16개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했을 때 이 16개의 프로세스가 각각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작업하는 것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프로세스들을 다 끄고 싶을 때는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pm2, delete, all 하면 이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pm2가 어떤 친구인지 대충 아시겠죠? 즉, 프로세스를 개발자들을 위해서 관리해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제 pm2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프로세스들을 자동으로 켜주는 기능을 pm2가 또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start of script라는 기능이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할 것은 pm2 start를 해서 앱을 일단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럼 앱이 실행이 되겠죠 저는 하나만 시켰지만 클러스트로 해서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2 sav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이 경로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어떤 상태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pm2 start up이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면 각각의 운영체제별로 그 운영체제가 실행됐을 때 동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실행시켜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이렇게 생긴 명령어를 생성해 줍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시키면 PM2가 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질 때 우리가 save를 통해서 저장해 놓은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복원해서 재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켜졌을 때도 우리는 프로세스들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지만 귀찮고 어렵거든요 그걸 대신해 주는 기능이 PM2 start up script라는 기능이에요 조금 복잡하니까 정리하자면 일단은 여러분이 앱들을 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앱들의 상태를 save를 해놔요 그 다음에 start up script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것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꺼졌다 켜져도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실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PM2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괜찮은 세련된 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석구석 좀 살펴보면서 PM2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또 어떤 도움을 주는가를 좀 구경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PM2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안녕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